코로나199 시속에 대한 파프리카 청소하고 힘든 각자에 있는 우리 둘 다 먹어서 남겨보는 바삭함을 바삭함을 사용할 때 다리와 너네너로 두근두근을 시작합니다 현재의 로마공이네 다이어트 다이어트 간식 엄마 사랑해 어허허우 사랑해요 사랑해요 간식 엄마, 엄마 쳐다보세요. 쉬하는 거야. 여기 봐봐. 마냐. 잘 오네. 잘 오네. 엄청 잘 되네, 우리. 우리 잘 되네. 엄청 예뻐졌어, 지금. 그렇게 지혜미가 안 그랬으면 더 예뻐졌지, 지금. 지혜미가 그냥 잘 살아나는 걸 갖다가 아니야. 아니야. 고양이가 아니고요. 개야. 개양이야. 선생님 얼마나 아팠을까. 선생님 이빨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깨물으면 그냥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빨이. 네. 아. 하나하면도 손님들 엄마 걸기 신경 끌어. 내는 벌써 나와도 그 애미가 물어 뜯고 있어. 물어 뜯었지. 지연마도. 그게 아니라 내가 옆에 나와라고. 잠깐. 저기 손님이 음식 냉면 뭐 해달라고 하니까 옆에 놓고 잠깐 앉고 병원 갔다 왔어요. 앉고 물 올리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죠. 잠깐 쌓여요. 그렇게 아차있어야 해요. 아차있게 하는데 나도 나 묶어놔서 지랄하는 거야. 얘가 성인들이 문 열면 얘가 언제 도망갔는지 몰라. 내가 묶어 놔야지. 그러는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얘 너 같이 왔어요. 진짜 그냥 이제. 나 같이 못해. 엄마가 무서워해서. 엄마가 또. 엄마가 또 좋아서. 엄마가 또. 입에서 해봤는데 저는 주님께 가 볼 땐. 먼저 주님께 뛰게 줘. 엄마? 엄마? 엄마가 또한 symptoms? 엄마가 또한 소...' 엄마가 또한 소리도 있냐고. 엄마가 또한 소리도 있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